알리씨, 게시판 봤어요? 아직 안 봤는데 왜요? 우리 대학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해요. 그래요? 언제 하는데요?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예요. 유진 씨도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할 거예요? 네, 선배들도 많이 오고 교수님도 오실 거라고 해요. 여러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. 그럼 저도 꼭 가야겠네요. 다음 학기에 무슨 강의를 들을까? 김현 선생님의 한국문화라는 강의가 좋대. 나도 그 수업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. 그러면 수강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을까? 응. 그 수업 수강 신청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. 또 무슨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? 선배가 외국어 수업을 하나쯤 들으면 좋다고 해서 난 중국어를 들어볼까 해. 그럼 나는 독일어를 신청해야겠다. 동아리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? 동아리에 가입하려고요? 네. 선배가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. 한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유학생활에 도움이 된대요. 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. 알리 씨는 무슨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러 동아리 설명회에 참석해보고 어느 동아리에 가입할지 정하려고요. 알리 씨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면 좋겠네요. 글쎄요. 저는 자원봉사에 더 관심이 많아서요. 유진 씨는 운동 좋아하죠? 우리 학교 스키 동아리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관심 없어요? 그래요? 스키 동아리가 유명하대요? 그럼 저도 가보고 싶어요. 함께 가요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서울대학교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가을 축제를 엽니다. 학생들의 노래자랑부터 씨름대회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군요. 축제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는 마지막 날 저녁에 열리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라고 합니다. 이번 서울대학교 축제 공연에는 이 학교 졸업생인 강산시와 라이유, 포피엠 등 유명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. 또한 학생들이 축제 기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판다고 합니다. 음식을 팔아서 모은 돈은 모두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거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리포터 김민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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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